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요하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요하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요하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기도 원리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한 주간 성취될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승리의 플랫폼 강단 말씀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스타트만이 선포되었죠 핵심이 새가족 정착입니다 저희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다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부신자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전도 고민만 해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저희가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구원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붙잡고요 영적 세겹줄 운동 3인 1주에 참여하셔서 영혼구원의 기쁨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혀준 나라 중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요 기마무대, 전차무대, 철무기 등을 갖고 있는 굉장한 강력한 나라였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레셋이 너무나 무서운 공격을 해 오고 있죠 그때 사사시대 말기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군대에 4천명이 전사했습니다 블레셋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선은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무기가 있냐 여수와 때 보니까 언약계를 가져가니까 그들이 승리하더라 막 유단강도 갈라주시더라 여리고도 이기더라 전쟁에서 언약계로 승리하더라 야 우리도 언약계가 있지 않냐 언약계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리고 나아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에는 4천명이 전사했는데 이번 언약계를 가져간 전투에서는 3만명이 전사합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수와 때는요 언약계의 이 상징을 넘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했죠 근데 하나님만 예배한 게 아니라 바알도 같이 섬겼어요 다른 우성들도 같이 섬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예배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언약계를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이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사하고요 그 소식을 들은 영적 지도자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3만명이 전사했습니다 또 영적 지도자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환경적으로 완전히 멘탈이 박살나죠 완전히 멘붕이 온 거죠 반면 언약계에 빼앗겼습니다 블레셋도 난리가 났어요 다곤 신상이 막 손이 잘려있고 엎어져 있고 목이 잘려있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재앙이 막 퍼집니다 전염병과 저주들이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도 이거 안되겠다 언약계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국경지역 베세메스로 언약계가 넘어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신이 난 거예요 야 언약계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구나 야 언약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쳐다보자 그때 언약계를 쳐다본 70명이 즉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요 말씀에 너무 무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숙이 4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냥 보면은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에 완전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땠죠? 전쟁의 대표였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습니다 블레셋이 언약계를 줬는데 그 사건으로 70명이 완전히 전멸해버렸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죠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시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선지자를 세우셔서 기도로 원네스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플랫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히 멘붕이 오는 정신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와 사건이 올지라도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로 원네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승리의 플랫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가난해졌어요 예전에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할 섬기면서 하나님 축복을 구하면서 아스사로도 섬기고 여러 가지 우성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가난한 마음을 주시면서 영적 지도자,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어떤 말씀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섬겼다, 안 섬긴 적 없다 11조도 드리고 헌검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매일 주일성수했다 그런데 뭐가 있었다고요?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도 예배했는데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득 찬 바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흘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전에 뭐 섬겼죠? 바흘도 섬기고 아스다로도 섬겼어요 아 뭐든지 성공 성공 축복 축복 돈 돈 돈 그런 거예요 아 음란 문화 여러 가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38의 언약으로 완전히 들어간 거죠 이때부터가 반전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요아께 기도하리라 영적 지도자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전 이스라엘이 모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미스바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북서점 870m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중앙짐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계 랩런트 대회 우리 하자 세계 랩런트 대회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 붙자고 완전히 우리가 기도에 힘쓰자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요아께 기도하리라 이게 영적인 지도자의 자세 아닙니까? 영적인 가장의 자세 아닙니까? 또 우리에게 직분을 받은 사역자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먼저 교육자들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기도의 불씨를 사역자들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장결자들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인 반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요호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요호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지금 하나로 모였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물을 기렀습니다 물을 기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들의 죄악을 씻어 달라는 거예요 아 우리의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야마 나의 모든 창세기 3년 6장 11장의 죄악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막연한 기도한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을 왜 합니까? 나의 육신의 힘을 빼겠다는 거예요 성공만 바라보던 육신 돈, 물질 중심 명예의 중심 내 안에 창세기 3년 6장 11장의 그 부분들을 제거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막이라고 하셨죠 사탄마귀 귀신 이 사탄마귀 귀신이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에벤 에셀의 응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어떻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그때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쏟아 부어주셔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없니까? 위기가 와요 근데 희한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문제가 막 슬슬 풀리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마음에 움츠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 이때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다가왔구나 더욱더 말씀을 통해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야, 이들이 모였어? 전쟁을 통해서 미스바를 치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전쟁하러 모인 거? 아닙니다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이는데 완전 무장하고 옵니까? 무장이 해제된 상태에서 지금 미스바로 모였어요 지금 엄청난 위기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요하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 사항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요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요하께 부르지지매 요하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사무엘의 기도를 우리가 봐야죠 어린 양 하나를 잡았어요 뭐든지 기도와 말씀과 그 부분에서 빠져선 안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보호자가 움직이는 주의 천군천사가 파송되는 그런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사무엘 사항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불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메 그날의 요하께서 불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배한지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려와 벼락을 통해서 불레셋 군대를 완전히 어지럽게 하신 거예요 불레셋 군대가 완전히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완전히 멘탈이 박살 난 거죠 천둔공개가 치니까 두려움의 음성 탁 들어온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불레셋이 물러갔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강단을 통해서도 저에게 말씀하셔야 저희는요 하나님의 군인들입니다 영적 군사들입니다 영적 군사들이 가장 강력할 때가 언제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예비할 때 그럴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이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에벤에셀이라는 장소가요 원래는 뼈아픈 장소였습니다 어떤 장소였습니까? 3만 명이 죽어나간 전장이었어요 언약계 가지고 왔다가 에벤에셀은 어떤 각인이 있는 곳입니까? 패배의 각인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수많은 장병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재창조시켜 버리세요 너희 안에 각인된 잘못된 각인들 실패의 의식들 여러 가지 무너져 내리는 그런 멘탈들 다시 재창조시키겠다 하나님을 예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돌탑을 세워서 그곳을 에벤에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너무나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그런 에벤에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패배가 각인된 땅을 예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승리의 영광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무엘 사항 7장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요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메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고요? 사울 왕의 군사력을 통해서 지켜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무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주시겠다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원교회와 우리의 각 현장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사역자 기도하는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237나라 빛이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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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